할 수 있는 사람? 동치가 커야겠네요. 저보단 커야겠죠. 여자 사모는 남자 1호에게 꽃을 줬다. 환영합니다. 여자 사모는 남자 6호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다. 여자 5호 가족분이 연기자시죠? 네. 연기하시는 분이시고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연기를 하셨어요. 여자 5호도 남자 6호에게 꽃을 줬다. 여자 5호에게 꽃을 줬다. 정말 저는 그분만 보였어요. 내가 학창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였는데 내가 이렇게 여자로서 이분 앞에 꽃을 드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 이들은 일반 일 동안 스타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 서로를 알아가게 될 것이다. 거리 맞아요? 여기 벌레 되게 많다. 진짜요? 저기 저기. 오늘 죽었어. 우와 잠깐만 잠깐만. 완전 어떡하지? 여기가 손바닥머네. 샀어요? 아니 뭐 직영 받은 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왜? 이분이 상원님. 제가 꼬뜨린 분이에요 이분이. 그게 근데 배경하고 예쁘게. 아 이분이시구나. 오우님? 오우님은 되게 남자답게 생기신 것 같아요. 눈썹이 좀 진한 소셜 그런지. 아 이분이. 왜 남자답게 생긴 거로는 이원님이 제일 남자답죠? 유쾌하게. 남성미가 그냥. 나 저기 봤어. 가발 쓰신 분이. 아 가발은 누가 쓰셨지. 고르신 분이 가발 쓰신 분 아니었어요? 가발 아니야 머리? 진짜 머리같은데. 그 머리가 가발이 아니에요. 안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안 그래도 귀에 꽂는데. 머리랑 귀에 경계선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쓰셔.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 외로워서. 심심하시죠?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거 진짜 머리세요? 제 머리에요. 왜요?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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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조순이 형님 어디 가요? 아니. 눈이 사길래 서로 화과에 사귀어. 어디 쟤가 간 이런 일을. 이렇게 딱 써주시면 제가 한번 딱 써가지고. 이렇게 좀 들려 이렇게. 아 뭐야. 동생들에 위해서. 어머.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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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설레지 않으세요? 남자들이란 거에다가 이렇게. 네. 사실 좀. 저는 심장이 좀 약간 벌렁 벌렁 벌렁. 머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자꾸 왜 그러지? 다시 속으로 지금 되뇌고 있어요. 떠나는 사람이 아닌데 왜 떠나는 거지? 원래 잘 못합니다. 뭐 이런. 이성과 같이 좀 대면하고 얘기 나누고 이런 거 잘 못 해가지고.